네, 뭐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또 대단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요. 증시 참여자들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금요일이고 또 생각해 볼 점도 많아요.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오셨습니다. 전문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지났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전이 오고 있는데 소위 이제 뭐 안심, 안드레를 좀 생각해도 될까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게 반응을 합니다. 내용 좀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좋게 볼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자다가 이제 이런 날들은 FOMC를 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하면 좀 일찍 일어나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침에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시장 추정치에 비해서 제가 약간 낮은 추정치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 맞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좀 많이 시장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물가의 선행지표들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 물가 상승률으로 발표가 되면 별로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7.7%가 사실은 낮은 물가는 아닙니다. 목표가 또 이걸 어떤 걸 목표로 삼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핵심 물가를 한 2%로 본다고 해도 3배 이상으로 지금 높죠. 6.3%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이게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가면 경제가 우리가 사실 연준의 입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수요를 막 줄여서 안 사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정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높은 상황이고 과거에 보면 분명 이렇게 안정됐다가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타식 지대를 높일 수 있거든요. 방역 지표가 이제 한 번에 올라가거나 꺾이지 않잖아요. 출렁출렁하면서 방향성을 잡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시그널인 건 맞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어떤 랠리 또는 반등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지표들을 몇 차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시장에 흥분하니까 좀 워워하는 분위기로 아직 갈 길 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얘기만 많이 하면 좋지만 어려울 때 사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즐기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좀 우려들은 있습니다. 금융시장만 보면 국내에는 이따가 뒤에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채권시장의 불안감들 얘기 있고요. 미국은 부동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지난번에 루나 사태 이후에 FTX라는 거래소가 거의 파산 지경에 몰리는데 이게 또 어떤 위기에 단초가 되는 건지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참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시장이긴 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펀더멘탈한 어떤 가치를 갖는 자산이냐 아니냐 이거는 해석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존 금융권에서의 자금 또 기존 경제주체들의 자금이 그냥 가상자산이 창출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기존 금융시장의 돈들이 흘러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게 큰 자산군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다 복수의 투자자들로 연결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어떤 연관성과 전염 가능성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상자산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금융시장이든 어떤 자산가에 버블이 생기고 나면 버블이 어느 순간 꺼지죠.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는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의 이유가 됐는데 그렇게 꺼지게 되면 기존에 레버리지가 형성돼 있던 부분이나 또는 어떤 가상자산이 담보로 사용됐을 때 그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발생하는 금융시장 간의 신뢰의 문제, 신뢰의 일종의 붕괴죠. 그런 신뢰의 붕괴의 문제라는 게 다 뭐로 이어지는 거냐면 런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문제가 되면 뱅크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펀드 문제가 되면 펀드런이 되는 거고 가상자산이 문제가 되면 가상자산 런이 생기는 거죠. 런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한 번 보여진 거죠. 지난번에 루나 사태로 보여졌는데 이번에 FTX 문제로 다시 한 번 보여진 거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버린 가격 때문에 나타나는 이 후속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 가면서 가야 된다는 점.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이게 물론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권보다 규모도 작고 바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약간 불투명합니다만 시장에는 분명히 양쪽에다 투자한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밸류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이제 지나가면서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저도 보면서 이게 가상자산만 발행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이걸 가상자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걸 딱 보면서 서브프라임 이런 게 뭔가 파생 상품을 막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캐파 자체가 전체 글로벌 시장을 흔들 정도냐. 서브프라임만큼. 그만큼은 아닌 것 같고. 롱텀 캐피탈 정도 충격? 네. 어찌 보면 롱텀 캐피탈만큼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산의 성격 자체가 가상자산을 통해서 다시 가상자산을 사고 이런 식의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하고는 약간 이렇게 좀 괴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정도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는 경제주체들이 상당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식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상자산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 금융권에 지금 돈을 빌려놓는. 막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얽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기억해둬야 되겠죠. 아니, 개인 투자자만 한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 블랙럭도 여기 물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 워낙 조금 길게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군요.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본인들이 이제 어려워서 국채를 매도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여파는요? 네, 사실은 달러가 아주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비껴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인플레이션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원화가치 약세로 인해서 오더라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 엔화가치 조금 용이 나는 듯한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을 또 넘어가게 되면 그 역시 일본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많이 생각하는 게 또 실제로도 좀 나타나는 현상이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네 미국채, 그게 외환보유거죠. 그걸 팔아서 그걸로 환율 시장 방어를 하다 보니 미국에서 그러면 금리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스토리의 전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지금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이죠. 1조 2천억 달러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저기잖아요.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큐티를 하고 있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물량이라는 게 여전히 7, 8천억 달러 이렇게 물론 저기랑 합쳐져 있는 거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이미 어느 정도인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각국은 각국대로 외환보유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써서 방어하는 그런 수단인 건 맞지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 통화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의 급등과 그거에 따른 어떤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문제를 감당할 만큼, 감당이라기보다는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진짜로 심각해지면 연준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스럽고 일시적으로 금리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분명하나 이게 아주 궁극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약해시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최석원 전문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 또 금융시장 이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부담은 됩니다.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좋은 뉴스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전쟁이 끝나는 건 갑자기 끝나는 거거든요. 물가도 사실 CPI 생각보다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들은 서서히 회색 코플수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유럽 상황이 계속 에너지 쪽으로 해서도 특별히 올겨울 힘들다고 하고 영국은 또 정권교체 이런 걸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다소 좀 안정이 되는 것도 같고요. 네, 금융시장 자체는 이전보다는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금리나 환율의 움직임으로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경제죠.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경제가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경제 성장률도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아요. 유럽 전체적으로 EU의 물가 상승률은 10.7% 이 정도니까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에너지를 또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려놓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이 또 하나 문제가 에너지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춥게 되면 또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 중에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미국을 위시해서 긴축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거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약간씩은 불투명한 점들이 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물가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경기 침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영향을 좀 안 좋게 미칠 수 있죠. 금융시장이 안정됐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충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외면하기는 좀 어려운 게 유럽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잘하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각자 살겠다고 나간 영국은 어렵고 나머지는 다 유러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 얘기도 좀 하죠. 중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멸임에 들어가면서 여러 우려들로 외국 자본들은 좀 빠져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PPI는 마이너스가 났대요. 이달에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 우려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중국을 보는 우려들은 어떤 것들 보세요? 핵심은 중국이 결국 너무 과다하게 레버리징이 됐다는 얘기고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시켜왔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과 부동산 건설 경기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전체 GDP의 한 30% 가까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한 두 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찌 보면 건설 경기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거의 더 한 상태였고. 경제를 제일 부모시키기 좋은 게 부동산 경기죠. 맞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방정부가 중국은 또 정부가 입김이 세니까 지방정부들이 특수목적 법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특수목적 법인이 빚을 내서 인프라 깔고 돈도 또 써서 뭔가 만들고 그런데 회수가 다 늦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이게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게 되면 자금의 재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리스크에 좀 봉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안 살 만큼 이미 너무 높고 많이들 사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지고 하면서 그런 여지가 좀 생겼다고는 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도와가면서 이거를 순차적이고 또 질서 있게 뭔가 좀 정리해 나가자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핵심은 뭐냐면 디폴트라는 거죠. 상당 수준. 예를 들면 축정하는 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외국이 어디 IB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부문의 대출 중에 약 한 4, 50% 정도가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내년 중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규모라는 게 전체 GDP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도 물론 한편으로는 또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들을 쓸 테고 정책적으로 뭔가의 방법들을 쓰겠지만. 아니면 사회주의라 이게 그냥 급격히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헝다 사태 때도 우리가 사실은 시스템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맞고 지연은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폴트가 나더라도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식의 금융시장 혼란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장률을 높여가면서 간다는 거는 본인들도 위험을 더 키워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올해도 지금 3%대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도 한 4, 5%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성장만큼은 못할 거다라는 게 평균적 전망이고 자칫 잘못해서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문제를 잘못 매니지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은 성장률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중국이 그럴 경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아까 시진핑 말씀도 하셨지만 나쁘면 그쪽에 안 들어가고 우리 쪽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쪽으로 오는 돈들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수출만 하더라도 거의 20% 이상이 여전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진짜 나빠져서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이미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로 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 이건 중국이 나쁜 게 우리한테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상황들 점검했고요. 이제 국내 증시, 경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도 경제 당연히 성장률 내년에 전망줄 떨어지고요. 물가 높은 상황이고 채권시장의 불안정성도 있는데 증시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보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요. 외국인들 자금 유입 효과겠죠? 네, 한번 비오세요. 기본적으로는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겠죠. 싸니까. 중국에서 돈이 나와서 들어온다고 해도 이 나라가 엄청 비싸고 굉장히. 불안하거나. 네, 고평가도 있고 너무 불안하다고 하면 안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유럽도 제가 말씀드렸고 중국도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전반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이런 기조는 뚜렷했고. 그 와중에 나머지 국가들을 이렇게 놓고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환율도 절하가 됐죠. 통화도 절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55% 이상 떨어졌었어요.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돼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고 미국이 증시도 막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파월 의장이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라버린 금리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충격은 어떡할 거냐. 증시는 물론 빨리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미 올라버린 경제가 경제, 예를 들면 기업 실적의 둔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질 때. 적정하게 형성되는 우리가 주가 수준이라는 게 과거 막 이렇게 높아졌을 때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과도했다가 이게 정상화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반영하면서 미국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마냥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단기적인 반등 또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도 추가 5%, 10%의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가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재가격을 찾고 이랬을 경우에 계속 뻗어나갈 힘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 뒤늦게 이때부터 또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한숨 한 템포 쉬어서 보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최성원 전무님이 채권시장이나 이쪽의 전문가시니까 국내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소위 채권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잘 컨트롤이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건지. 보면 국내 이제 부동산발 어려움이 있다가 뭐 외화 채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부랴부랴 맞고 좀 대단히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통제권역에 있습니까? 아직은 진행형이긴 한 거죠? 채권시장의. 네, 진행형입니다. 사실 뭐 좋게 보면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모르고 있다가 어, 그러고서는 당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이제 대부분 좀 인식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우리가 채권시장 또는 자금시장이라는 게 주로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주고 있는 몇몇 가지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것도 사실이에요.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전체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의 어떤 자금 조달. 그러니까 정부 공기업들의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사실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은 여전히 나쁘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나쁘다는 얘기는 관련된 부동산 금융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즉슨 관련 금융 상품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서로서로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못 사게 만든다는 얘기는 어차피 금융기관이라는 건 조달해서 투자를 한 건데. 투자한 거는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인데 조달했던 돈에 대해서는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중간에 이걸 다 내가 투자한 걸 끌고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자본이 엄청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규모라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특히 일정 부분 회사들에 있어서는.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안게 되면 재무비율상 굉장히 NCR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멀다. 그리고 한전 문제는 사실은 전기료로 올려야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다 조금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인지가 됐기 때문에 나아진 부분은 있으나 아직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고 있으면 이거 여전히 진행 중이고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방송 이어서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사실 뭐 없는 긴장감을 조성시킬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들의 이면은 상당히 약간은 좀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급한 연말에 그죠?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정하면 분위기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연말 연초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점은 좀 형성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저점 이하로 더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조금 올라가는 방향을 찾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조금씩 둔화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양상 하에서 밸류에이션을 확 올릴 만큼 금리가 그러면 또 떨어지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확신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라는 게 이전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연말 연초 증시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서 5%, 10%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올라가는 것 같애라고 생각하고서 더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어쨌든 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너무 욕심내는 것보다는 5%, 10% 정도쯤 되면 좀 정리하고 나오고 그 다음 상황을 보는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장기 투자자들은 이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면에서 살펴볼 문제들은 여전히 상존에 있다. 그런 문제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함께했습니다. 전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тор 자ฮ 저번호가